월요일은 아마 바쁘지 않을까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않네 수요일은 뭔가 어저쩡한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은 시간 없대요 주말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개로만 고치고 싶지만 1분 2초간 달콤해 이 여자도 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건 못 베기겠어 온전히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늘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금요일은 시간 없대요 딱히 보고 싶던 영화는 없지만 딱히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주말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를 더 고치고 싶지만 마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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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 달콤해 이 여자도 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건 못 베기겠어 온전히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늘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금요일인 것 같아 이 여자도 대체 뭐야 사랑해 주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그날 내 맘을 더 가져가줘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와요 더 가까이 뚝뚜루루루 더 가까이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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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